오늘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릴 종목은요 저희 카페 평생가족회원 종목 167호 입니다 167호 저희 카페 평생가족회원님들은 종종목 167호 종목명을 여러분들이 확인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피 종합주가가 연일 급락을 하면서 이 종목이 지금 급락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종목 동전주 잖아요 동전주 자 지금 현재 얼마인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 드릴 텐데요 364원입니다 364원 자 동전주의 동전주 자 이 동전주를 여러분들 들어가서 재무탑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영업이익이 적자를 낸거 외에는 대주주 물량이 아주 좋고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인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이 최근에 이렇게 대량거래를 터뜨리면서 한번 거래량 한번 볼까요 자 100만주 800만주 500만주 200만주 이렇게 대량거래를 터뜨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안정권을 찾고 있었잖아요 자 이 평생이 안정권을 찾고 있다가 이번에 종합주가가 급락하면서 이 종목이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자 이 종목 여러분들 지금 아직은 이 평선이 안정권이 아닙니다 자 지금 바닥을 잡아가고 있죠 이 평선이 아직은 안정권이 아닌데요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